오늘 이 빌레몬서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그러한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지의 중심에는 바로 빌레몬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특이한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참으로 따뜻한 사랑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강곡히 부탁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울이 만난 적이 있을까 학자들은 아마 만나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빌레몬은요 바로 골로세 사람입니다 골로세를 그 도시를 바울이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세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그 서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골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골로세서를 이제 함께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이 빌레몬이 어떻게 골로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골로세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 편지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요 자메 아비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자메 아비아가 누구인가 이것은 이 사람은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좀 더 젊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아키뽀다 아키뽀는 누구일까 여러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일 장손이었던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곳을 이제 교회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골로세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누구한테 돌려보내는 겁니까 바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골로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골로세 4장 17절 보게 되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키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골로세에 이러한 가정교회가 세워진 그 근원에는 바로 예배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골로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 고향 골로세로 가서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세와 예배소는 그렇게 크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첫 교회를 거기에서 세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골로세에서 그 복음을 가져서 그 고향에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이 또 빌레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빌레몬은요 자기 집안에 또 여러 종들이 데리고 있었고 또한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할 만큼 집이 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으로 그 가정이 신실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편지 서두에서부터 서신의 첫 머리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요다 이것은 항상 그 바울이 그 교회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에 하는 그러한 인사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항상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와 또한 축복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헤아려줄 수가 있는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자신에 대한 필요도 있겠고 간구도 있겠지만은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생각 가운데에 그 바울은요 눈을 뜨든지 또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보다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그러한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또한 기쁨을 얻었던 것을 우리 빌리포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라고 했을 때 이제 이 Joy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Joy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All라고 하는 것은 Others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기도를 드리고 Why? 이제 다음에 You? 우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미 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만나는 목사님마다 저에게 하시는 이름 참 잘 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정말 2019년도에는요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정말 이것이 진실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집을 열고 또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또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사랑과 믿음이 참 넘치는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러기에 오늘 6절에 보면은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면은요 이 빌레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이에게 참으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쉽지 않은 부탁이에요 그러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의 그 얼굴은 보지 않았어도 그러한 마음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은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참 어떤 때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한 속을 모르겠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한 속을 모르겠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요 딱 한 번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도요 20년, 30년 지기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함께 불타오르고 또한 함께 협력하기로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의 교제예요 믿음과 사랑,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참된 연암이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선한 교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 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관계가 참으로 진실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어도, 얼굴을 만나보지 못했어도 그러나 이 소식만을 가지고도 함께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정말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7절에 봤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모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피스기빙이라는, 피스메이커라는 사람이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사람 이게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커버했던 문제가 작아지고 내가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것도 믿음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통하여서 이게 더 이렇게 승화가 되는 그런 관점들을 함께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덩달아서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피스메이킹, 피스기빙이 아니라 막 트러블기빙, 트러블 메이킹 문제가 막 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가서 이야기하면 더 막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걸 승화시켜 나가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바울은 그런 귀한 평화를 주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제가 한번 조금 뛰어넘어서 잠깐만 갔다가 올게요 15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리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잠시 떠났어요 불미한 일로 떠났어요 그러나 이거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오랫동안 이것이 종과 또한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서 영원까지 이제는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까지 함께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평화를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동네방네 이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킹 그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얼마나 멋져요 정말 신앙 생활하려면 정말 이 정도 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에 이미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더 그런 분들이 됐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요 또 우리 평화와 합평들을 나눌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참 신앙과 마음받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바울도 이건 저 인간적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하면 받아줄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보면은 저 사람 부탁하면은 짜증만 내고 힘들고 뭐라고 그러고 당신이 뭔데라고 대해들 것 같은 사람이면은 아예 편지도 안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이 들리는 소식 너무 인격이 참 고매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 같고 하니까 이 말을 하면은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러므로 믿음에 확신이 있고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의 그러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8절 말씀하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벽을 허무시고 이 바울의 말에 와게 되면은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에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부탁하고 하는 내용이 마땅할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내가 뭐라고 해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할 수도 커맨딩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 많은 나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하긴 바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너가 믿음을 얻게 됐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관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 종이나 상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음의 빚진자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자가 아니지만 너도 복음의 빚진자가 아니냐 마땅히 내가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신뢰를 준다면요 부모가 자녀들이 야 그거 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해 주겠니? 안 해요!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막 억지 이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도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이걸 해야지 내가 너무 일을 많이 담당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겠니? 그리고 이걸 함께 나누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혹시 이렇게들 대화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왜 해야 돼요? I said so 내가 네 엄마야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뱃속에 넣어서 그냥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버릴까?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힘든 거죠 부모와 자녀의 위치라도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 내 가운데서도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뭐랄까 본래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는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계급이라고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조직화되고 계급화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또 이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뭐 계급이 좀 높다 그러면 아랫사람분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혹시 다른 교회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세속화가 그런 세속화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부탁하는 것보다 협박해야 더 잘 들어준대 뭐라고 그러면 나 수호할 거야 그러면 말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때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요 부탁하면 말을 안 듣고 협박해야 말을 듣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면서 부탁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면서도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사랑으로 간구하느라 자 보세요 나이가 많은 뭐예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돼요 그때 당시에도요 여러분 지금 사회보다도 연장자가 연소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대하고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대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질 것 같으면 뭐래요? 너 나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면 민증까 그러고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우리가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존댓말 하면서 부탁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우리 한국 어떤 컬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컬처를 트랜스포밍해가는 개혁해가고 또한 이것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소자같이 보여도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고 공손하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신 그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나와요 보면 서두가 많이 참 길긴 한데 그 마음을 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곡한 그러지 않고 이렇지 않고요 진짜 명약하고 했다면요 처음부터 나 원해시면 내가 닫고 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보낸 것으로 알아 뭐 좀 도둑질한 모양인데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간곡하게 마음을 여는 그러한 귀한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갇힌 자, 갇힌 중에서 나은 나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요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하면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에게 내게 무익했다 그러나 나와 내게 지금은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다 대충 우리가 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종이었는데 지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았죠 아마 로마로 이제 도망온 것 같아요 골로서에 있는 자기의 상전되는 빌레몬의 어떤 재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이제 대도시 로마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묻혀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겠지 그리고 어쩌면 로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항상 우리 옛날에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듯이 아마 로마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그 화려한 도시를 또한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내가 거기에서 신문을 감추고 또 성공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도망쳤던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또한 도망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탕자의 비유도 알다시피 촌사람이 이제 도시에 가게 되면은 진짜 눈뜨고 코가 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탕진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제 바울에게 소개가 되고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요 그래도 사람들과의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집에 가택연금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접촉을 가지면서 이제 보금을 바울에게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낳은 아들이 가친 중에 낳은 아들 보금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보금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상전에게 돈을 빼앗아서 이제 가는 도망가는 그래서 나중에 붙잡히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주 오네시모의 그 상황인데 이제 보금을 듣고 자기 제자가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뭐라고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다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Who is my very heart?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 바로의 바로 심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이다 나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보금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내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이제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도우는데 이 오네시모가 함께 도와서 이 바울사도를 이렇게 더 섬길 수 있으면 바울사도도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돌려보내기를 왜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받고 또한 빌레몬이 용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통한 깊은 열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게 한다 빌레몬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본 것은 또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와 또한 이 빌레몬의 연합하고 그런 종과 상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합하고 하나된 모습들이 누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골레서서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를 원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디 말보다도 한번 보는 게 제일 낫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말씀 오게 되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루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니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을 때에 믿음의 형제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도망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건 뭐 다 주인의 손에 다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로서 섬겨달라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의 자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내니까 잘 맞아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라 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동역자로 알고 그를 영접하기를 위해 나를처럼 대해달라 이게 마치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윌버포트라고 하는 그 영국 분 가운데에 그가 이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노예 철폐 제도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결실을 본 사람이죠 그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낱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믿음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The same in Jesus blood 그리스도의 혈통 모든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인간의 혈통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우리를 맺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아마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강옥에 계셨는데 바울이요 무슨 돈이 있길래 이걸 갚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도요 어떻게 하든지 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보면 19절에 너무 말을 잘하세요 이분이요 바울이 침필로스 내 바울이 침필로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여러분 보금의 빚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빚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대나리온과 만달란트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니가 빚진 것이 있는 거 있지만 내가 그 이야기하지 않을게 혹시 손에 난 거 있으면 나에게 청구해 주셔요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유머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머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홀로세 도시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가기를 원하는 마음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귀한 빌레몬 같은 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에 또 그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보통 보면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백정이 장노가 장노님이 되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갈라져가지고는 또 어렵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연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쌍놈이 죄송합니다 그때 쌍놈 양반 했잖아요 쌍놈이 됐다고 해가지고 갈라지기도 했던 역사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오래전에 언급해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 조덕삼 장노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김제의 금산교회 그래서 테이트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조덕삼이라고 하시는 그 지방에서 정말 유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님 조덕삼 장노님의 아버님이 그 김제 금산지역에 그 모든 그 금광을 다 이렇게 소유하셔가지고요 그 김제에 있는 모든 거짓 뭐 평야를 다 소유할 만큼 엄청난 부자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 받아가지고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성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보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는 당신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다 세우고 하는데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마부 종이죠 종 종이 또 보금을 받아들이고 함께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노를 뽑는데 그때 당시 조덕삼제 영수 그때 그 장노님 그 전에 영수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덕삼 영수 그분이 장노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씨가 장노가 된 거예요 뭐 술렁술렁거리는 거지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조덕삼 영수께서 일어나가지고는 저는 우리 이자익 형제가 장노가 된 것을 너무 기쁘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섬기겠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교회가 많이 기뻐했죠 그래서 나중에도 조덕삼 그 영수가 장노님이 되셨지만은 나중에 그 이자익 그 장노님이 굉장히 또 장노님 역할을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덕삼 그 장노님이 보시고 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됐을 때에 뭐 다른 데가 갈 수도 있는데요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고향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이 조덕삼 장노님이 단임 목회자로 세워서 또 섬깁니다 이자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유명한 게 그 총회장으로서 세 번이나 또 총회장을 여기 보냈던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은 누구였다? 조덕삼 장노님이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자매로 세워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던 귀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분이지만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면요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십장을 다시 박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 하면 주님의 몸이 상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2019년도에 내가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더 우리가 모두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오직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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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